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? 여기 엄청 같겠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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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팬사인회 하는데 여러분 저희한테 기회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네이처 팬사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와 1월 5일인가 오늘? 4일이에요? 와 대박이다 시간이 왜이렇게 빠르다 열심히 해놓은 기회 진짜 귀가고 있네요 수고하니 진짜 귀가고 싶어요 고춧가루 너무 귀가고싶어요 참고를 포함하고 이거 여기 팬사인에 했을 때 우리 TMI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TMI는 차에서 내 손톱이 깨진 거예요 아 어떡해 번호를 오른쪽까지 바꿔야죠 자리만 바꿔면 어떡해 번호를 뭐하러 꼽아요 바꿔서 갖고 오대요 그러면 큰 말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번호를 꼽는 줄 수가 없잖아요 번호를 꼽는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폐장 날씨 한 번 나오죠 아 나 이제 의론이다 아 나 이제 의론이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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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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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많이 빨리세요 2월 2일 때 뭐 했어요? 뭐 하셨어요? 출근했다고? 1월 1일에? 네 왜요? 악떡 사장 여러분들 12월 31일 때 카운트다운 하고 뭐 했어요? 저는 다이오드에서 봤어요 샤인 마스크 먹고 있었던 12시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21살이 되는 하루 맞아요 일본에서는 19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21살이 됐어요 신기하네요 하루하루 1살 됐어? 여러분 새해 첫 곡 뭐 들었어요? 굽시 굽시 들었다고? 굽시야 자네를 살겠구만 뭐 들었어요 다들 꿈꿔서 들었다고? 오 밥 많이 장했대 하하하하 xide hi colon 감사합니다.